언니 화가 안나? 언니는 화가 없다니까? 왜 저거 없지? 화가? 안 나니까 화가 핸드폰 종이 뭐야? 20 갤럭시? 어디 한번 봐봐 20? 어 갤럭시 20은 성능이 엄청 좋대 뭔 성능을 사는 거야? 아이폰은 강화율이잖아 갤럭시 20도 강화율이래 아 진짜? 응 그래서? 야 야야야 잠깐만! 이거 깨졌어! 야! 깨졌잖아 그럼 언니 핸드폰 맞아? 아 언니 화난 거야? 아니 가자 어? 화난 줄 알았는데? 나 안 할 수 있어 응 안 할 수 있어 ён 언니 물 안 먹어? 물 마셔야 되셔야 됩니다 وي의 물 엄청 시원해 모으고 가 물 엄청 시원해 모으고 가 물 엄청 시원해 모으고 가 앗 뜨거! 안 뜨거웠어? 언니 화났어? 뭐 하는 거야? 주작하는 거야? 언니 주작하려고 이제 틴트 바른 거야? 나 알게 됐어 봐봐 언니 틴트 발랐잖아 왜 주작하는 거야 언니? 와 자 간장 옆으로 먹어야지 그래 옆으로 먹어야지 왜왜왜왜왜 진짜 내가 몇 개 된 거야 화났어? 고기 안 났어 왜? 고기 안 났는데? 고기 안 났어? 고기 안 났어? 고기 내가 먹었는데? 엄청 매운 거야 언니 고추 안 매워? 이거 먹어봐 고기 안 났어? 고기 안 났어? 고기 안 났어? 고기 안 났어? 이거 엄청 매운데? 연기 하지 말고 연기 너무 뛰 나 연기가 너무 뛰 난다니까 언니 물 먹는 연기 안 해? 이거 먹어봐 아 싫어 아니 아니 먹어봐 아니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는데 언니 연기했어 방금 땀 나잖아 아니야 연기야 이건 아까 이거 더워서 그래 빨리 먹어봐 먹어야지 먹어봐 아 진짜 땀 나 야 얘들 혓바닥만 자도 매워 아 뻥 치고 있어 진짜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언니 화난 거야? 아니 혀가 매워서 그래 언니 연기야 지금 너무 연기만 하고 있어 자 이거 먹어봐 아 왜 연기 하지 말고 먹어보라니까 야 핫카이팅 그만 하라고 난 나한테 먹었어 너 왜 이렇게 해 야 핫카이팅 한 번씩 해 안주 먹어 언니 오히려 너만 먹었어 안주 먹어 오히려 너만 먹었어 고마워 나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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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핰 아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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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? 아하핰 아하핰 안 취했네? 안 취했네? 한 잔 마시고 아 이제 뭐해 못 빙겠어 야! 야! 하하하